여긴 어딥니까? 여긴 네버랜드입니다 7년의 연애 기간 아... 익숙한 만큼 편하고 아, 어떠다, 뭐... 편한 만큼 지루하다 여기 지독한 권태기를 겪고 있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가자! 친구에 밀리고 미래에 밀리더니 너 먼저 집에 가 있으면 안 돼? 왜? 나 과 쓸려? 이젠 축구보다 못하다 야, 헤어져! 나 반대해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? 설렘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내가 또 뭔가 잘못한 거지? 야! 지쳐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야, 잠깐만 야, 내가 니들 몰카에 속을 거 같냐? 아... 너 말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? 지금 너랑 나랑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? 우리 성욱이가 지한테나 오래 만나고 편한 여자친구지 다른 남자들한테는 새로운 여자라는 거를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한성욱 한성욱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? 아... 아... 아...